최악의 맛인데요 최고의 맛보다 선정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최악의 맛으로 선정하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맛으로 선정한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이게 아마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테마성으로 엮여서 급등도 했다가 또 이슈로 급락도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최악의 맛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산업용 부직포와 자동차 내장용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중요한 게 마스크 소재 부직포 생산공장 신설 양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슈 외에도 뭔가 다른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를 엮였어요 이번에 변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를 엮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겠죠 마스크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관련해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최악의 맛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테마주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입니다 바로 240억 규모의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시행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 뭘까 적자 전환 물론 무섭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아요 배임 횡령 무섭죠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것들은 깔고 가는 리스크고 때가 정말 대비할 수도 없는 리스크고 어쩔 수 없는 리스크고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감수하고 싶지 않은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유상증자에요 유상증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해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채를 졌습니다 아파트가 100호실이에요 그중에 내가 한 호실을 샀어요 그럼 나는 100분의 1만큼의 아파트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를 100호실이 아니라 200호실로 만든대요 그러더니 그럼 나한테 두 호실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호실밖에 안 줘요 아파트는 똑같은데 평소는 작아서 빠졌고 나는 앉아서 손해받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너무 무서운 정책이에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익수가 늘어나긴 거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는 떨어지죠 지분 희석이라고 하죠 무상증자는 상관없죠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하지만 유상증자는 줄 건데 돈 내놔 돈 받고 줄게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한 주의 가치는 쪼그라들어요 규모도 중요한데요 기존 발행 주식수의 30% 이상 크죠 목적도 중요한데요 목적은 시설 운영 기타 자금 조달 목적 제일 안 좋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뭐냐 제일 많은 목적인데요 그냥 우리 그냥 평상시처럼 기업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거예요 그럼 유증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야심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유상증자 해도 시장이 어 그래? 지분 희석 감안하고 오케이 매수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타 자금 운영 시설 자금은 내가 그냥 지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야 특별히 유상증자로 돈 들어온다고 특별한 거 안 해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바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주바른 예정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주가의 급락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번 주에 GH 신소제가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코로나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단기 반등을 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주가 위치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어쨌든 유상증자는 결정됐고 신규 발행 예정가는 현재 주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언제든지 지분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주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위치예요 지금은 당장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뭔가 유증 자금으로 뚜렷한 신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당분간 보통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